솔직히 여태까지는 저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나만 참으면 모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이번에 저 부인한테 찡찡 되는 거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 그리고 그 사람...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아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안 믿어 줬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사왕晓飞爆婚變大S跑了 규军夜首露面開槍 让他知道自己是错的 어디서 오는지 아쉬울 것 같은데 얘기 안 할게요 지금 是什麼原因让姐夫 규军夜嚇壮話 原来是大S前夫王晓飞 日前开直播惊人的一排胡言 第一, 그 광頭根本不在台頭으로 바로跑,跑了 第二, 다S身體不好 第四,我觉得不管怎么样 那是我前妻 我不會放假的 大S和王晓飞離婚兩年 去年和旧愛 규军夜闪婚 日前針對王晓飞在直播間 大谈爱妻大S的相關言論 讓姐夫不能了正面回籍 老實說是很適合的 괜찮고 그냥 스트레스랑 우유증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이제 몸은 괜찮아요. 제가 뭐 들고 화장실 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 이렇게 달콤달콤 재밌게 살아라는 걸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한 건데 잘못 오해된 거 같아요. 솔직히 여태까지는 저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나만 참으면 모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남의 저의 저 부인한테 찝찝 되는 거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요. 그리고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줬으면 좋겠어요.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 줘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알고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아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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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원이는 솔직히 말해서 저의 진짜 중요한 이유지에요. 희원이가 저한테 많은 영감도 주고 또 작품 할 때가 다 한다고 하고 제가 항상 끝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희원이는한테 물어보기도 해요. 그에서 다시 한번 가상이던가 아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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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잉아 생각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아니요 다혜 씨는 어제 47岁 생일 모르겠다고 제夫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한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시완이가 한국에 들어가면서 어떤 여자친구가 지지 못하는 게 예쁘다 했던 거를 딱 캐치해서 지지 못하는 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이 잘 보살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갈 때도 걱정스러워서 이틀을 넘기지 않은 것 같아요 이틀 이따가 다시 오고 맛있는 음식이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드라마 보면서 있고 뭐 약간 웃긴 동영상 보고 같이 있고 우리는 뭐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한 달에 매주 시어머니와 장모님하고 킹킹하고 전전하거나 와서 식사 시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팅킹이 와서 춤 자주 춰줘요 저희 어머니 희원이 너무 예뻐하고요 그리고 희원이도 너무 엄마가 걱정 안 돼주고 잘 따르고 딸처럼 희원이가 엄마 예뻐요 건강하세요 우리 엄마를 막 얘기하죠 희원이가 알아듣는 줄 알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면 뭐 이틀 정도 있다가 돌아가고 적응 중이죠 아직도 막 조용히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뉴스들이 나와서 저는 많이 적응하고 있는데 그런 나쁜 뉴스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시의 신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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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잇 몇 가지 감사합니다.